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에서 우리 전라남도에서 힘찬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넷에서 지금 엄청난 활동을 하고 있는 여자 가수를 한번 모셨습니다 그래서 박수 소리와 함께 이 가수 저쪽 CD 저쪽에 넣어놨습니다 저쪽에 네 자 왼편에 넣어놨습니다 그거 바로 스타트해 주면 됩니다 자 우리 가수 최고의 여자 가수 한밤이 양을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들려주세요 갑니다 아 이걸로 되겄어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갑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올라가야 되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한장입니다 가수 한장입니다 짜증나인 매력입니다 내 나이 주면 어머님 기쁜 Boy에 아플 길건데 내 어머니 가시는 그 정신없어도 이제와 후회하면 무엇 하겠소 너무 아쉬워 어머니 계신 거 고향 나를 다 알아보고 오늘도 우리 불러보기는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날 내 나이 주면 어머님 이쁜 은혜 아플길 못해 내 어머니 가시는 그 정신없다고 이제와 후회하면 무엇 하겠소 너무 아쉬워 어머니 계신 거 고향 나를 다 알아보고 오늘도 오메이지만 불러보기는 고향 나를 다 알아보고 고향 나를 다 알아보고 고향 나를 다 알아보고 고향 나를 다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한담이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